민요의 향연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추임새로 한 번 더 열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도 좋다 하면서 민요의 향연 무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씨구! 네 큰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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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